안녕 안녕 오늘 스마트 시니어들 다 모인거죠? 스마트 시니어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 지금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, 태블릿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죠 이제 우리 시니어들도 디지털 세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족들과 소통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대 어렵다고요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온,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친절한 안내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세상에 한 발짝 다가가 보세요 더 많은 즐거움과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